바로 갈게요, 스탠바이 그 예상했던 분위기라는 거 하하하하 첫 방이 이렇게 화사하게 시작할 줄 알아요 좀 어려워요 단스가 빠르게 빠르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좀 어려워요 타이밍을 신고만을 감아놔세 왜 이렇게 비교기만 가도 쓰일세 잘한다 네, 오케이 오케이 레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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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건 이거는 포도, 부도, 부도味입니다. 춥다가 일본어로 기라이? 사무이, 사무이. 기라이가 뭐죠? 싫다. 싫어. 가라이, 맵다. 기라이, 춥다? 기라이, 예쁘다. 기라이, 예쁘다. 춥다가 뭐죠? 사무이가 춥다. 아, 따뜻하다가 뭐죠? 아, 따뜻하다가 뭐죠? 아, 따뜻하다가 뭐죠? 이거 빨리 핫, 몸 핫 해야 돼요. 늦은 사람이 닭꼬치사. 내가 닭꼬치고 먹고 싶어. 야, 끝나고, 끝나고 저기 산책. 와, 이상하게. 아, 혜찬이. 좋잖아. 혜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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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는 잠바따에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 정우는 잠바를 안 입어요. jogar. 이거 해,blick WITHIN. 아까 그 끝난 거야 그 빠른 노래 박자를 전부 다 동작으로 채워놓은 안무여서 진짜 빠르다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와 이거 이렇게 빠른데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열심히 해서 잘 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저는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한 동작 한 동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좀 더 제 몸에 익숙하게끔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오케이 스탠바이 카라라 둘 저희끼리 바라보.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ack up!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앞에 제가 말씀하시지 3, 2, 3, 3, 4, 5, 6, 7, 8 2, 3, 4, 5, 6, 7, 8 너는 내가 말해야짐니 지금 일어날 I got to wake you Q. 이 곡은 이 곡을 할 때부터 줄이좋아야 한 번 발비를 할 것 같아요. 줄이 정확한 줄을 왜냐면은 뒤에야가 아무도 안 보이긴 하는데 포인트 안 로아가 나고 섹터 인베이 나게 이벤트 시작했어요 아래에 이벤트 시작했어요 인베이 크다 오우 오우 유비아 멤버들을 믿어볼까요? 태연 데뷔 데뷔 진짜 긴 누나 데뷔 연습 때는 사실 이런 안무나 게임 게임 인베이더 게임 인베이더 게임 같은 걸 선상하고 그리고 안무도 이런 게 다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안무를 연습을 했는데 막상 촬영할 때는 이렇게 게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우러질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오케이 컵 한 번 쉬어 쉬어 왜? 왜? 왜 이렇게 늦게 가 갑자기? 아니 나 뭔가 허벅지 힘이 약간 떨렸어 네 선풍기에 머리 걸렸어요 잠시만요 아 근데 풀렸어요 괜찮아요 먹지 말라고 부르네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해 앞에 내야지 거 우와 잘한다 우와 우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일단 이 안무도 아까 얘기했지만 안무가 되게 우리한테도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몸이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하면서 몸이 좀 익숙해지고 어 몸이 좀 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좀 각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엄마 ninja 직접 가끔 세이세요 귀 meat 첫 번째로 천천히 한 번 여기 what 굶ione 막 찢어 lent сос 나는 соответ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요. 카산무츠가 먹어요. 스시. 스시. 좋아요. 좋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 긴장하실게요. 맞아요. 이게 또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제가 멤버들을 정말 100% 믿어야만 하는 부분이어야 잘 나오는 그런 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형들을 믿고 몸을 맡겨야만 이게 돌아가는 게 보이게 돼요. 왜냐면 형들이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팀워크도 팀워크인 게 확실히 이게 믿고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많이 할게요! 저희는 많이 할게요!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아 확실히 저희는 좀 어려움이 많이 와야 그 어려움도 알고 겪어보고 이제 그 어려움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야 훨씬 더 대단한 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를 저희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서로가 이렇게 좀 더 헤쳐나가자 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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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